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아우문과 함께 아침을 열어보겠습니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에 마지막 벌써 금요일이 왔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은 오늘 새벽에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미국의 두 번째 또 나왔다고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반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네요. 그런데 시장이 오미크론에 지금 굉장히 과잉 반응을 했다는 게 현지 여론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두 명 나온 거 이게 어떤 촉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장 전체 분위기는 저가 매수 가자.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제의 하락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반발 매수세가 오늘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또 고용지표 여러 가지가 발표돼 있고 내일도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느닷없이 제네 옐런 장관이 청문회 나와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회복하고 있다. 지금 뭐 숫자들이 그렇게 생산주소량이 다 안 좋았는데 왜 이러냐 했더니 이거였어요. 제네 옐런 다 잘 알았으면 노동 경제학자이고 굉장히 고용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면 이거는 진짜로 코로나19 전보다 훨씬 좋아지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사실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에는 평균 21만 명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봤을 때 22만 2천 건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뭐 개선세가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제네 옐런 장관이 청문회까지 나와서도 미국 경제 강하다 이렇게 얘기한 배경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테이퍼링 가속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이제 시장의 아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망치 24억 건 하회한 거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지금 2주 이상 연속 신청할 수가 190억 원, 200만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거는 지금 2020년 3월, 그러니까 이거 팬데믹이 경제에게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이후 가장 최소치가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네 옐런이 계속 청문회에서도 강조한 게 뭐냐면 2천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1,500만 개 이미 확보했다, 회복됐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500만 개, 그러니까 정확히는 441만 개가 지금 완전 연구 은퇴를 해버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감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줄었던 일자리 1,500만 개, 이거 다 회복했다, 이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숫자가 이동 평균선을 약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 쭉 저 선이 약간의 미세 조종은 있지만 이제 평탄화되는, 20만 선에서 평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던 고용은 변수에서 좀 빼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 내일 노동부 고용 보고서가 지금 남았는데 비 농업 부문이 얼마 나오냐,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55만 건을 지금 신규 고용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숫자죠. 이것도 뭐 들락날락 한 수인데 55만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가장 지금 미국 경제에서 걱정하는 건 실업률인데 지금 4.6까지 내렸죠. 4.8, 4.6인데 이번에는 또 줄어든 4.5를 전망하기 때문에 이 비율에 얼만큼 지금 다가갈 수 있는가가 이제 우리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숫자와 내일 나올 숫자를 갖고서 FOMC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PC이라든가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이 지난 분기나 또는 지난 달에 비해서 아주 완연하게 악화되지 않는 한 가속화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네리 옐런도 약간 비쳤습니다만 제넘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미크론이 고용과 경제활동에 얼마만큼 하방 위험이 될 것인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얼마만큼 녹여드느냐 그러니까 가속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조기에 끝나는 부분들에 오미크론을 얼마만큼 포션으로 늘 것인가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전체적인 싸움의 아주 테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고용 쪽에서는 안정화되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음 주 12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과연 테이퍼링을 빨리 하해버릴 것이죠. 오늘 또 애틀랜트의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은 굉장히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전체 큰 흐름은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뭐 움직임 이런 것들은 미국의 로비누스 개미들이죠. 지금 움직임을 하는 거고요. 아직 시스템 투자자들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손들이 오시는데 분명히 이제 리포지셔닝을 지금 하고 리밸런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은 여느 때보다 지금 높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뭐 적감회수 들어가서 우리도 포지셔닝 바꾸고 이러는 것보다 조금 현재에 갖고 계신 것들을 그냥 유지하는 것도 한번 옵션으로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하면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지금 치유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